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을 위한 공부의 시작 그리고 2022년에 내신 대비 지구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구과학 학습의 시작인 필수의 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되면 메가스터디 2년차 2년차에 접어들게 되고요 나름 이 온라인 강의 지구과학 강의는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짬밥은 좀 채워져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를 이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 받고 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가 마무리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때 가끔씩 이렇게 또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바이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이 인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해요 아 2021년 즉 2022학년도 시즌을 또 열심히 아주 열심히 부더니도 노력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2년에는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2022년이 돼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입문 강조에 대한 특징 소개해드리고 이 필수입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일단 교재 표지 이렇게 뛰어났는데 필수입문은 지구과학 1과 2가 책 하나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책이 매우 얇아요 조그맣고 내용이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어 근데 너무 가벼운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중간중간 요소 요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과학공부 또는 지구과학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것들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이 대체로는 가볍습니다만 개중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내용들 또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왜 이 가벼움을 강조하냐 어 타이틀이 필수인문 필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1 또는 지구과학 2를 공부 한번 해볼까나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그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선 아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하는 내용들을 이 필수인문 강좌에 담아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그런 단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음 대체로는 좀 가벼운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한 상태잖아요 맞지 아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학생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공부했었던 경험은 있지만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다니까 어 아 예전에 배웠었던 것 같아 어렴풋이 내용들이 기억이 나긴 해 하지만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런 부분들을 중에서 본격적인 지구과학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할 거 없이 필수적으로 이 단계는 거쳐가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며 강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강좌가 무겁지도 않아요 조금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정리한다면 꽤나 짧은 시간 안에 완강의 기쁨을 누리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지구과학 공부를 동격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인문 거쳐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2022학년도 수능 한번 이렇게 다 치르고 나름 실전 전투를 한번 치른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넘어가도 되긴 해요 단 지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그래도 한 2, 3등급 정도까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넘어가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구과학 1, 2 본격적인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이유 여화를 막론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인문 다음에 본격적인 개념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개념 강좌는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가볍지 않아요 물론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꽤나 무거운 내용들도 그 개념 강좌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들은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렇지 조금 더 난이도 있고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위 개념에 보다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완전히 기초부터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공부라는 과정이 수월하고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필수인문 강의를 듣고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지구과학 1 또는 2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손녀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 학습을 했을 때 훨씬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의 매끄러움이 아주 많이 더해집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들어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안 듣고 개념 강좌를 들으면 절대 안 되나요? 세상에 뭐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면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다 허용되긴 하겠죠 하지만 필수인문 강의를 듣지 않고 개념 학습을 할 때 생기는 불편함과 문제점이 요소 요소에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근데 그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면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니 길지 않은 시간 딱 듣고 정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많지 않아 가볍게 듣고 정리를 끝낼 수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 필수인 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위한 강좌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온라인 강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어떤 다른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온라인 강의는 뭔가 부족해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다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 온라인 강의로도 꽤나 집중을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로도 정말 많은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온라인 강의가 절대로 2% 또는 0.1%라도 부족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 필수의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공부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지구과학 1, 2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빠삭하게 정리하는 완벽한 공부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시작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필수의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호흡을 맞춰보고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할 때 나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근데 온라인 강의를 위한 수업의 적응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강의로 물량 많고 그 나름 난이도 있는 쉽지 않은 설명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단계적으로 쭉쭉쭉쭉 나가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필수의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하기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필수의문 강의를 안 듣고 개념학습을 했을 때 개념강좌를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러셔야 돼요 필수의문을 안 듣고 개념학습을 바로 한 친구들은 본인이 필수의문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생긴 불편함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지구가 되게 중간중간에 막히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이 용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선생님 뭔가 개념학습에서 개념강좌를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되게 이렇게 되게 남들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불편한 게 있다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또는 필수의문을 들었어 개념강좌를 들었어요 아 그럼 나름 개념학습에 매끄러움이 더해진다 라는 건 말씀드렸는데 필수의문 강의를 듣고 아 지구과학에서 요런 용어가 있고 요런 내용들이 있고 어 이런 그림과 자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 이런 암교소를 내가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잘 듣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그걸 본인의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개념학습을 했을 땐 어 내가 이걸 필수의문에서 들었지 어 1월 15일날 이 내용을 내가 공부했었어 기억나 잘 안나요 이 내용들을 듣고 본인의 것으로 소화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단순한 상식으로 알고 있을 법한 내용으로 치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처럼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후속강좌의 개념강좌를 듣고 하나하나의 어떤 공부를 할 때 아 내가 이걸 필수의문을 안 들었다면 이해가 안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오케이 본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음 이미 다 알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처럼 나한테는 소화가 돼 있거든 안 그래 그래서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 나름 제가 지구과학 강의를 하면서 어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름 이렇게 짬밥이 좀 잘 채워져 있습니다 하하하하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필수의문 강의를 준비하고 다듬고 수정하고 어 본격적인 학습에 위해서 학습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또는 이걸 빠트리고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아 이만큼을 채워놓고 가면 공부에 이런 이렇게 편하게 쉽게 깔끔하게 끝나는구나 라는 걸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강좌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필수의문은 필수적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구과학 원 또는 투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면 오케이 또는 해되도 지구과학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너무 어렵고 막 와 막 지구과학이라면 지구만 말만 들었을 때 막 현기증 나고 약간 혈압 올라가는 분들이라면 필수의문으로 그 질병을 한번 치유해보자고 질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강좌 길지 않고 무겁지 않다고 했잖아요 어 이제 저와의 호흡 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어 제가 1강의 학습법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리거든요 음 어떻게 강의 시간을 듣고 필기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까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저와의 어떤 호흡을 맞히는 어 서로 친해지는 그런 용도로 이 필수의문 강의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여러분들의 윗세대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 그리고 어 삼촌 이모 고모 등등 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온라인 강의에 익숙한 세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쵸 그쵸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특정 강좌를 완강해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현실입니다 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마무리하고 탁 완강 때리는게 그게 쉬운건 아니거든요 이 필수의문은요 그 누구나 하지 못하는 완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강좌다 이게 작은 거에서 어떤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어떤 성취 성공이었던 그런 어떤 그 나름 힘들지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에 있어서 아주 큰 자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도 필수의문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어 저는 지구과학 공부 꽤나 많이 해서 들었더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선생님 어이 시간 아깝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내용들 요소 요소에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쫙 모아서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의미가 없는 과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고 오리엔테이션부터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대충 공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바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선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집중을 해서 정당하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해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요만큼 더 잘하기 위해선 요만큼만 더 노력하면 안되더라고 이해가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남들보다 요만큼씩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오케이 아 이제 지구과학 시작이야 또는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제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저와의 궁합이 잘 맞는지 호흡이 잘 맞는지에 대한 또는 지구과학의 기본을 섭렵하는 과정 필수입문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 꽤나 많을 것이고요 아시겠죠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오케이 필수입문을 일단 잘 마무리 짓고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정말 많거든요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나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나가야지 그렇죠 언제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분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까짓고 조금만 배에 힘주고 이 악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 갈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는 고민될 때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듣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고 이해되면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강좌 구성은 지구과학원은 총 9강 지구과학원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지난 시즌 필수입문과 조금 구성상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지금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근차근 따라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일단 교재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겠잖아요 그래서 전체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지구과학원은 총 9강 개정 지구과학원의 개요 및 학습법을 시작으로 쫙 공부를 끝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2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첫 번째 강의에는 개정 지구과학 2의 개요 및 학습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체 8강으로 구성되고 사실 지구과학원 2를 모두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적긴 해요 대체로는 지구과학 1까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2를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하신 분들 또는 지구과학 1을 하지 않고 지구과학 2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실 수 있는데 지구과학 1까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수강하시면 되고요 지구과학 1, 2 다 하신 분들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되겠고 지구과학 1을 하지 않고 2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구과학 1을 하지 않고 2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필수 입문에서 지금 색깔 칠한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이것도 듣고 따라오시면 지구과학 1 전체 개념 스킵하고 지구과학 2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 1을 선택하지 않고 지구과학 2만 선택해서 입시를 치르고 도전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필수 입문 1, 2에서 지금 표시한 부분 이게 교재 안에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강의에서 제가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정말 질문 많이 올라와요 필수 입문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좋아요 필수란 말 괜히 붙인 거 아니야 지구과학 1을 하지 않고 지구과학 2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긴 한데 조건이 지금 필수 입문 지구과학 1에서 이 정도 소개하는 부분들은 듣고 개념 강좌 따라오시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9강, 8강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학생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1까지만 공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9강이면 딱! 마음먹고 한 1.2, 1.4배속으로 들어도 들리거든요 내용이 이게 그런 강의예요 여러분들 맘 잡고 각닥 각잡고 한 이틀 달리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암기하고 용어정리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수강 대상은요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아 좋습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을 응시했던 분들이라면 필수 입문부터는 안 해도 돼요 단 2022학년도 수능을 치렀는데 와 시험은 치렀는데 지구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고 왔다 그러면 듣고 가는 게 좋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내신이든 수능이든 지구과학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해 보려 한다 보려 한다 했을 때는 필수 입문부터 들어가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우리 오주교 신도들 아 제가 또 소개가 늦었군요 제가 오주교 교주입니다 우리 저기 열혈신도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대요 이게 저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좀 돼요 이미 경험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래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지구과학 공부를 하셨던 선배님들 형, 언니, 누나, 오빠 등등 이렇게 조언을 구해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실 건데 어쨌든 이제 지구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 한다 그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배울지 구성이 어떤지 등등 필수 입문으로 잘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 좀 강조 드리고 싶은데 지구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계세요 일단 지구가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의 정말 많은 비율은 잘 들으세요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강의 안 들으신 분들입니다 저의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꼭 제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이 됐든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공부했다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체계나 지금 내신에서 출제되는 문제나 기존에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이나 혼자서 책 보고 공부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되게 많아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혼자 공부해서 꾸역꾸역 물론 안 되진 않겠습니다만 누군가 가이드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잡아주는 것과 혼자서 이리 가봤다 저리 가봤다 이 길이 아니구나 되더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제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보단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농담 아니고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증 궁금했던 거 또는 여기서 막혀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다 해결돼요 강의를 듣고 하는 질문은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다가 나오는 질문과는 완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저희 질문 게시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전국의 지구과 관련 질문들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오지 지구과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궁금증들 또는 더 파고드는 어떤 의문점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꽤나 많긴 해요 그런데 강의를 안 듣고 공부할 때 나오는 질문들 또한 있거든 답답한 거지 왜 거기서 막혀 갖고 다음 단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데 강의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필수 입문으로 훈련을 한 번 해보면 이게 강의 듣는 시간이 나름 다른 과목 공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지구과학 공부가 그나마 저희 수험생활에 한 줄기 비추었고 나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었고 등등 그런 우리 패밀리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약간 그런 착각하고 공부하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약간 착각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강의를 들으시면 물론 개중이 어렵네요 있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해야 되는 나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는 게 무조건 좋아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온라인 강의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소중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온라인 강의로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제 등에 저 연구실에 빨대 하나 다 꼽고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가세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한다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입시에서 내신도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진짜 실전 전투인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 그래요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조금은 외롭게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나만 좀 손해본다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 여러분들은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고 저 연구실이 있고 또 우리 메가스터디가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준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응원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으니 그런 분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대충하셔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또한도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시고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또 조금 더 힘내고 체력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혼자 하는 게 아닌 싸움이니까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깐씩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언제나 있는 거니까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필수입문 오리엔테이션 조금 다른 때보다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 자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구과학의 시작인 필수입문 재미있게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1강에서 본격적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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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